0484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동스틸입니다. 대동스틸의 테마는 남북러 가스관 철강이, 가, 있습니다. 대동스틸, 은, 는 1973년 8월 설립된 동산은 도목, 건설, 자동차, 조립금속, 조선 등에 사용되는 여련제품 및 후판을 절단 가공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음 포항공장은 파스코와 인접한 공업단지 내의 생산공장이 위치하여 스틸 서비스를 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최소화로 경쟁력을 확보함 동산은 현재 파스코의 8개 여련제품 지정판매점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 영남권, 충청권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함. 기업개요 대시 1973년 8월 철강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음 대시 포스코의 여련제품 판매 대리점은 동사와 한일철강, 윈스틸, 동양에스텍, 삼현철강, 부국철강, 문배철강 등 8개 업체가 지역별로 경쟁하고 있음 대시 최근 현대제철 대리점 및 수입 유통사들의 업체 확대 및 취급 품목의 다변화로 철강제 유통시장의 경쟁은 더욱 과열되는 양상임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여련 박판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강관용 스켈프, 후판, 형강 등 대부분의 상품 및 제품 판매 증가한 가운데 판가 역시 인상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과 퇴직급여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 금융자산평가 관련 수지 저하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도 적자전환 대시 가전산업의 부진과 조선산업의 건조량 감소가 예상되나,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와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등으로 철강제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26일 기준 장마감, 대동스틸의 시가 총액은 43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대동스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28위입니다. 대동스틸의 상장 주식수는 천만주입니다. 대동스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대동스틸의 퍼은 16.1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0.58배, 7,5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억원, 10억원, 17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원, 2억원, 145억원입니다. 대동스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1번지 27%이고 유보율은 1445.5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49.5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9 더하기 0.6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3.17이며 전일 대비해서 5.68-0.8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스틸의 2022년 10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3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4,510원보다 12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4,519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동스틸의 총가는 4,385원이며 주가가 대동스틸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동스틸의 총가는 4,385원이며 주가가 대동스틸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대동스틸은 거래량 7만4천신투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기움증권에서 3만1,047주, jp모간에서 7,73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568주, nh투자증권에서 5,701주, 한국증권에서 5,60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기움증권에서 2만1,86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1,808주, nh투자증권에서 6,73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4,208주, 한국증권에서 4,13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4천6백신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남북러 가스관 관련주 대동스킬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